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애장품 중에 많이 사용했던 핸드건 한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KJ웍스사의 CZ 섀도우2죠 이전에 한번 리뷰를 드렸는데 또 우려먹기로 왜 가져 나왔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총을 가져온 이유는 바로 세라코트 코리아에서 협업 제의가 들어와서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IPSC나 슈팅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죠 하지만 KJ웍스사의 섀도우뿐만 아니고 KJ웍스사의 제품들은 피막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사용을 하고 홀스터드었다 뺐다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스가 피막이 많이 벗겨져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벗겨지는데 이번에 제가 이 제품을 세라코트 코팅을 해서 도색을 해서 점네일이 띄워드리는 이런 이쁜 커스텀 핸드건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도색이나 이런 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해 주신 세라코트 코리아 관계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라코트, 아노다이징 이런 여러가지 도색하는 방식이 있죠 아노다이징 같은 경우는 이 금속에 전기를 통하게 함으로써 이 화학물질과 산화해서 이렇게 도색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제품의 재질에 따라서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사항이 많은데 이 세라코트라는 코팅 기법은 이 세라코트라는 도료를 사용을 해서 코팅을 하고 피막이나 이런 마모성을 상당히 강하게 하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메탈 제품들 스틸 제품들에게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핸드건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가 낡게 되면은 새로운 색으로 옷을 입혀서 뭔가 좀 새로운 느낌, 새총을 다시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작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제품을 세라코트 코리아에 의뢰를 하려면은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식의 컨셉을 가지고 이 제품을 색깔을 입힐 건지를 명확하게 본인이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가지 구글에서 나와 있는 실총의 이런 여러가지 색깔들을 보고 조합을 해서 완전히 이 제품을 분해를 한 다음에 각각의 봉지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따로 모아서 이 제품은 이 색, 이 제품은 이 색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내 의사가 세라코트 코리아 측에 전달이 되어야 내가 원하는 완성도 높은 제품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전에 보내기 전에 이 제품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또 완성이 된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지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봤으면 합니다 이 아래쪽에 이렇게 많이 갈려 있죠 여기 손이 다 있는 부분들 이런 은색들 많이 벗겨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최대한 실총의 느낌 실총에서 가지고 오는 커스텀 건의 그 느낌을 그대로 재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썸네일이 띄워드리는 이 방식으로 도색을 할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분해를 해서 세라코트 코리아로 보낸 다음에 받는 과정 그리고 완전히 조립을 해서 완성된 모습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드디어 제품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잠깐 시작의 인트로 화면이나 제가 이 참고 영상을 띄워드렸던 부분에 나오는 요런 그 실총 탄창 같이 생긴 탄창에 이렇게 실탄이 꼽혀 있는 이 그 총알들은 그 더미탄이에요 더미탄이 그냥 황동을 깎아서 만든 더미탄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데코레이션으로 집에 이렇게 더미탄 같은 경우 이렇게 구매를 해서 좀 사용을 하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에어 소프트건 이지만 요렇게 슬라이드 스톱을 건 상태에서 뭐 이렇게 떨어지겠지만 요런 식으로 제가 아까 썸네일에 연출을 했는데 요런 식으로 총알이 걸려 있는 장면들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런 것들 꼭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실총 탄창을 들고 계시냐 총알을 왜 집에서 이렇게 갖고 계시냐 신고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은 요거는 그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장난감 총알입니다 단지 총알 자체를 이렇게 황동 재질로 깎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결론은 이게 아닌데 치워두겠습니다 드디어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렸던 제 핸드건이 도착을 했습니다 썸네일에 보였다시피 뭐 좀 보시면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런 색으로 했느냐 제가 썸네일에 한번 띄워드렸던 것처럼 이 모토는 실제 CZ사의 섀도우2에 있는 실제 핸드건의 색상을 모티브로 했고 똑같이 재현하기에는 100%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원하는 색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협업을 하게 무상으로 제품 세라코트를 해주신 세라코트 코리아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설명란에 세라코트 코리아 홈페이지 주소와 이런 것들을 제가 설명란에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고려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리뷰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따로 설명을 드릴 건 없고요 세라코트를 작업을 해서 내 핸드건 또는 라이프를 작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끝을 맺을까 하는데 첫 번째 장점과 단점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장점은 오래된 핸드건을 이렇게 새롭게 강한 피막을 가진 세라코트 코팅을 하게 되면 내구성도 올라가고요 또 이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총을 가진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품으로 나오지 않는 이런 제품들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맞추어서 나만의 핸드건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강한 피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제품의 베이스가 됐던 제품은 바로 KJ웍스사의 CZ 섀도우2인데 KJ웍스사의 핸드건들, 가스 핸드건들이 피막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한 피막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그런 점은 장점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음... 그러면은 세라코트 작업을 하기 전에 제가 느꼈던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실히 컨셉을 잡으셔야 됩니다 어떤 색상을 할 건지 업체에 정확하게 이 색을 원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준다든지 내가 정확한 색을 지정을 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색이 나오지 두리뭉실하게 대략 뭐 레드, 붉은색 붉은색도 계열이 여러 가지 좀 진한 색이 있고 연한 색이 있고 이렇듯이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색상표에 없는 색들은 작업자가 이 색을 합쳐서 여러 가지를 섞어서 색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 또한 이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이 색의 느낌이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세라코트 시공을 하는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퀄리티가 천차만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작업자가 표면 샌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들두들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 좀 주의를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제품, 세라코트를 하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바로 피막 두께입니다 피막 두께가 두꺼워져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유격 자체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부 부품을 조립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부품의 단차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부를 다시 깎을 수도 없는 거고 해서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해서 겨우겨우 조립을 하긴 했는데 내부 부품의 단차가 피막 두께로 인해서 작동이 원활하게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챔버가 안 들어갑니다 아웃바렐하고 이너바렐 챔버가 안 들어가요 이게 슬라이드 체결이 안 됐어요 그게 뭐냐? 안쪽에 유격이 좁아지니까 이 슬라이드 폭이 좁아져 가지고 약간의 미세한 폭이 좁아져서 이게 챔버가 안 들어가서 슬라이드가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공을 조금 했습니다 분명히 세라코트 코팅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 바로 이게 제일 큰 단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코팅을 하게 되면 단차 유격이 잡힙니다 잡히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피막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미세하지만 이런 부품들 하나하나에 조립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섀도우2 이런 식으로 색깔을 다 입혔습니다 입혔고 작동은 아주 문제없이 다 됩니다 그리고 피막 두께가 두꺼워서 제가 아까 챔버가 안 들어간다고 했죠 이게 오히려 저한테는 조금 더 득이 됐습니다 왜냐? 이 챔버 유격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아웃바렐, 이너바렐 유격이 전혀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순정 상태에서 지금 순정 상태인데 호부 고무랑만 교체를 했어요 순정 상태인데 집탄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생각보다 기존에 있는 집탄보다 흔들림이 없어서 그런가 그리고 이 사이트 섀도우2 같은 경우는 상하좌우가 조절되요 리얼 사이트가 조절되는데 그 전에 쓰다 보니까 좀 헐렁헐렁한 부분들이 있었던데 피막 때문에 이 유격 자체도 잡혀서 저한테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진 핸드건 중에서 KJ웍스사의 CZ 섀도우2를 세라코트 코드야와 함께 이렇게 코팅을 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무상으로 제품의 코팅, 세라코트 코팅을 협찬해주신 세라코트 코리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다소 금액적으로 비싼 감암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금전적인 부담도 되고 또 내가 원하는 색이 안 나오면 어쩔까 라는 걱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이런 식으로 오래된 핸드건을 새로운 핸드건 또는 내가 원하는 색상에 맞게끔 이렇게 커스텀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한 번 이렇게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면서 마지막 한 줄 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라코트 작업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본인의 컨셉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 돈이든 작업자의 숙련도 다 떠나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색이 어떤 건지를 컨셉을 확실히 잡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